이스라엘 얘기 좀 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를 때릴 거냐 이거죠 이스라엘이 어디를 때릴 거냐 이스라엘 지금 이란이 보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일부에서는 180발의 미사일을 쐈다 아니다 250발이다 하고 말이 많은데 그림을 영상을 쭉 보면 대부분의 미사일은 그대로 격추가 되고 그래도 꽤 아연돔이 뚫리면서 몇 개는 지상으로 떨어졌어요 꽤 상당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있는 편은 적어서 두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란에 대해서 네타냐우가 보복을 할 거냐 이란은 지금 겁은 나죠 겁은 나니까 이란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겁은 나지만 180발을 쏘고 나서 이스라엘만 가만히 있으면 우린 더 이상 없다 하고 이제 지금 막 설레발을 치죠 야 미안한데 이거는 지난번에 대한 보복이야 그러니까 우리 더 안 쏟게 가만히 있자 하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폭탄을 쏴놓고 야 이거 이제 끝이야 하고 이제 막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그 네타냐우는 무슨 소리야 하고 확전일로죠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죠 예루살렘 말고 테라비브에서 테러가 났고 하마스 쪽이죠 지금 이제 싸우는 쪽은 북쪽 레바논 쪽하고 이란 쪽입니다 레바논은 지금 정부가 없습니다 평화유지건이 들어가서 이제 씁니다마는 남쪽 지역은 헤즈볼라가 4만 명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죠 헤즈볼라의 전투 능력은 거의 절반 이상 제거되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우선 통신 뭐 이런 것들이 능력이 완전히 제거가 되어버렸고 사람은 있어서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도시 게릴라 전으로 아마 갈 겁니다 헤즈볼라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가서 벌써 8명이 피해가 났다 그러거든요 정불도중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스라엘군들이 레바논 남부로 들어가서 벌써 8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이제 피를 많이 흘리게 되는 전투가 레바논 남부에서 벌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이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핵을 때리느냐, 때리느냐, 석유를 때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때릴까요? 핵이냐, 석유냐 이겁니다 석유는 어디냐, 이 지도입니다 석유는 어디냐 하면 이 지도에서 보여주는 그대로입니다 여기가 페르시아 걸프의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여기가 원래 이 그림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가 이란입니다 이라크가 있고 이란이죠 그리고 이쪽입니다 이라크가 여기 있고 이란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요 석유는 어디냐 하면 주로 여기 남서쪽 해안입니다 해안입니다 여기 뭐 정류소들이죠 테란 정류, 아바단 정류, 스타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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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다르, 아파스, 반다르 아파스, 스타미널이 여기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있고 반달아파스 터미널은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으로 있습니다 부쉐르 핵기지입니다 이스판이 여기 위에 있습니다 이스판이 핵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핵을 때릴 때는 이쪽 위로 갑니다 중부에 이스판입니다 석유를 때리면 이쪽 해안가로 동남서에 이쪽을 때리게 됩니다 아마도 정류시설보다는 생산시설에 때릴 가능성이 있죠 지금 미국의 입장은 핵은 안 된다 핵을 때리는 것은 곤란하다 이란은 아직 핵 개발을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모르죠 핵은 안 된다 그럼 석유는 때려도 좋은가 석유는 때려서 만일에 유가가 올라가면 미국으로 볼 때 별 나쁠 게 없죠 지금 국제 유가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안 보겠지요 원유 아이쿠 뭐 별로 뭐 1% 정도 오르기 놀랐습니다만 최근에 뭐 여러가지 전쟁 난다 하는데 비기면은 여기 뭐 85, 80달러 갔다가 꺾어지고 갔다가 꺾어지고 최근에 계속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70달러, 60달러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에서 기름값이 굉장히 오를 거다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뭐 이란이 때리고 뭐 하는데도 여전히 70달러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천연가스도 뭐 약간 브랜트유도 글쎄요 가솔린 난방류 뭐 다 비교적 온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랜트유 뭐 그래프도 뭐 비슷하죠 기본적으로는 예 뭐 똑같습니다 브랜트유 그래프도 네 브랜트유가 약간 비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리면 이쪽으로 때리고 유가가 올라가도 뭐 그렇게 뭐 크게 오르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핵을 때리느냐 석유를 때리느냐 하는 선택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차라리 핵을 때리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간담이 서늘해지겠죠 북한이 간담이 서늘해질 겁니다 아 이스라엘 애들이 때리는구나 하고 간담이 서늘해질 겁니다 아 낮게 간담이 서늘해질 겁니다 peoples Guide